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산호나 물고기를 보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쿠로 같은 계열은 풀액을 제외한다면 보통 15만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3클러 이상 되는 스페셜한 개체는 45만원 아니면 100만원까지도 측정이 되구요 이유가 뭘까요? 수족관 사장님들이 뭔가 한탕 버려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배짱 장사를 하는 것일까요? 왜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출발점부터 알아야 되겠죠 최근에 인도네시아 산호가 다시 풀리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절만 해도 호주산밖에 없었죠 호주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호주에서 수출하고 국내에서 수입되는 형태이겠죠 그렇다면 호주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배송 비용부터 알아야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우체국 사이트에 있는 EMS 국제 우편으로 볼게요 일단 산호 하나의 무게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얘는 일단 제끼고 산호와 함께 담겨있는 해수의 무게만 측정을 할게요 물론 개체마다 차이가 워낙 심하지만 우리가 15만원 수준으로 구매하는 컬처 사이즈 기준으로 보통 한 봉지당 70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될 때 박스 단위로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한 박스에는 보통 적게는 한 10봉지 많게는 18봉지까지 담겨있는 것도 봤고 많게는 정말 20봉지까지 담겨있는 것도 봤습니다 우선 평균값이니까 한 14봉지로 볼게요 그러면 단순 700g 기준으로 14봉지를 곱하면 9800g이 나옵니다 그럼 대략 한 10kg 정도 되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산호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분류번호라는 게 있어요 뭐 0508-001-0000인데요 명칭은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며 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례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고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 그리고 이들의 가루와 쓰레기입니다 라는 알 수 없는 용어가 적혀있긴 해요 우선 상품 분류만 봐도 물고기는 이 타입에 해나가진 않겠죠 클랜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산호만 가능하고 그런데 이것 역시 산호도 레더랑 같은 소프트 코랄은 일반적으로 가능한데 아크로와 같은 하드 코랄은 멸종위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까다로워요 어쨌든 해당 분류로 지정하고 순수 핫박스만 수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산호 하나당 원가는 5만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14봉지니까 70만원이겠죠 그리고 우편변호는 호주에 검색되는 곳 중 가장 첫 번째로 선정을 할게요 그러면 10kg짜리 무게만 일단 배송비용은 11만 8천원이고요 거기다가 기본 세율인 8%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10%가 추가돼서 총 18%의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나마 다행히는 호주는 FTA로 협약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추가 세금 없이 이 부과세랑 세금만 해서 이제 그 아까 배송비 그러면 다 합치면 13만 9천 24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14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관한 법률에 이관 허가와 비용이 있는데 이건 제외할게요 일단 그러면 원가 5만원이고 연례 봉지를 수입하는데 비용은 총 849,240원이에요 그리고 산호는 기본적으로 항공으로 배송이 됩니다 당연히 선박이면 전부 다 죽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한국까지 직항이라는 가정하에 온다면 평균 1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번 정도 경유를 해서 오기 때문에 빠르게 시간을 잡아봤자 20시간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경유하는 곳이 홍콩이라고 가정했을 때 호주에서 홍콩 그리고 한국으로 온다면 어쨌든 홍콩은 좀 상대적으로 덥잖아요 그리고 경유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바로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소요가 됩니다 대기 시간 동안 상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봉지 안에 있는 해수의 수온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수온 상승으로 폐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어쨌든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꼬박 24시간이 소요되서 한국으로 도착되고 인천공항에서 세금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게 시간이 들리고 그 다음 수족관에 오는 것까지는 일단 고려하지는 않을게요 세금 검사랑 그러면 어쨌든 꼬박 24시간이 걸린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국내 택배만 봐도 만 24시간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족관에서 택배로 산으로 받을 때 아크로는 웬만하면 안 해요 봄이나 가을같이 신선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로 오면은 당연히 폐쇄 확률이 매우 높겠죠 어쨌든 14봉지가 왔다 치고 까보면 대부분은 죽어있어요 절반 정도는 그렇다면 살아있는 산호가 그냥 절반이 7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아까 한 개의 산호 원가는 5만원이고 배송비용은 대략 14만원인데 아까 14봉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눌게요 그러면 산호 개수만큼 나누면 대충 배송비용은 만원입니다 그럼 산호 한 개당 6만원인데 이미 절반은 죽었죠 그러면 본전을 메꾸려면 죽은 산호값 7개를 살아있는 산호에게 값을 얹어야겠죠 그러면 산호는 더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2만원으로 산호값이 측정이 되겠죠 여기서 이윤을 붙이고 수족관에서 들어가는 유지 비용을 정말 적게 잡아서 개당 3만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총 15만원이 됩니다 그럼 호주산 산호 15만원짜리를 살아있는 7개를 만약 전부 다 팔았다는 가정하에 하면 105만원이에요 물론 팔 때 발생되는 세금 계산은 제외할게요 그러면 아까 최초 비용은 5만원짜리 14개에다가 배송비용하고 세금 포함하면 총 83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차익은 22만원이에요 단순 계산만 보면 하루에 한 박스씩 싹 다 팔면 나쁘지 않은 장사입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다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팔다 보면은 그러니까 수족관에 있다 보면 죽는 녀석도 생겨요 그러면 아까 차익이 22만원인데 만약에 하나가 또 죽었어요 하필 수족관 안에서 그건 마이너스 15만원이겠죠 그러면 차익은 7만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혹시 올해 2020년 최저시급을 아시나요? 최저시급 기준은 8,590원이고요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선정하면 하루에 68,72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충 7만원 근처로 나오는데 결국 한 개 죽고 나머지 산호를 다 판다는 가정으로 하면 비슷하게 나오죠 최저시급이랑 어쨌든 이제 조금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5만원이고 배송비용은 호주보다 저렴하니까 그냥 절반으로 개당 5천원이라 치고 운송과정 역시 호주에 비해 짧으니까 회사율은 절반이 아닌 20% 죽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4개 들어오면은 3개 죽고 11개 남겠죠 그리고 죽은 개체의 총 비용은 16만 5천원이니까 개당 부여되는 산호값은 이제 1만 5천원이 더 붙습니다 그러면 산호 개당 가격은 아까 5만원이고 배송비 그리고 1만 5천원까지 더해지면 가격은 7만원이고 여기에 이윤을 3만원 또 동일하게 붙이면 10만원이 되겠죠 여기서 전체는 산호의 원가가 5만원이란 가정하고 더 비싸지면 그만큼은 수족관에서는 리스크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수족관에서 스페셜이라고 판매하는 개체는 왜 비쌀까요 이유는 수출하는 업체에서도 역시 인기 있는 산호랑 인기 없는 산호를 구분하기 때문에 스페셜 산호를 만약에 수입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인기 없는 산호를 기본적으로 구매해야 껴주는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족관마다 전부 다르지만 몇 군데 물어봤는데 예전에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 3,4년 전 얘기입니다 30봉지에 한 개꼴로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수량은 50개 정도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현실적으로 50개를 우리가 이제 수출업체에서 구매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다른 예시인데 보통 큰손으로 불리는 미국이나 중국은 몇백개 몇천개 단위로 사니까 시장이 적은 국내에서는 몇백개나 몇천개 단위로 구매할 수가 없어서 구매 후순위가 계속 밀려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결국 좋은 종자를 얻으려면 대량으로 수입을 해야 되고 그만큼 판매되지 않는 개체와 죽는 개체는 상대적으로 많으시니까 수족관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량의 수입은 내가 원하는 종류만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크로 10점을 내가 수입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LPS를 20개를 사가라고 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들 역시 좋은 종자만 원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산호는 계속 재고가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안 죽음의 다행이긴 합니다 국내 모든 수족관이 그리고 직접 수입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특정 수족관이나 특정 수입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고 해당 업체에서 전국에 있는 수족관에 다시 재판매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도매 가격인 아까 얘기한 수입 원가, 배송비, 세금, 리스크 비용 그리고 각 유지하는 부대 비용 거기다가 소매 가격까지 더해지면 15만원이 아니라 22만원, 25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접 수입하지 못하는 수족관은 아까 얘기한 끼어 팔기와 같은 형태로 구매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일반 작은 수족관은 수입 업체에서 직접 수입하는 큰 업체랑은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다 끼어 팔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얘기 안 들은 지가 오래돼서 어쨌든 어찌 보면 이번 영상은 수조를 운영하는데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구조로 사는 가격이 축정되는지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족관 사장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사주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연민의 눈길로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생태계에 알고 있으면 수족관 사장님들의 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을 통해서 친해지게 되면 서비스로 조그만 프랙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서비스 프랙입니다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수족관 사장님들께서 보실진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하기 힘드셨을 텐데 올해는 사업을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좋은 종자를 수입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는 정말 진심어린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프랙 미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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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